반갑습니다 오늘 사실 저 괴로운 날입니다 저한테도 여러분들도 격감 걸려보셨죠? 제가 지금 하참중이라서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요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려주세요 매주 12월이면 이곳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뵙는데 올해 어떻게 좋은 일 많으셨습니까? 저는 올해가 아주 힘든 해였습니다 뭐 그런게 있습니다 감기 걸려서 이쪽에 보니까 이 앞쪽에 박수를 안 쳐 춤바 춤바 저 2층 3층 그 층가 안 돼 저거 아직 못했어 제가 이걸 키워서 잘 안 돼 제가 이걸 키워서 잘 안 돼 아 맞아요 그래서 저쪽에 여기 어디까지 가야될까요? 여기 됐죠? 그죠? 여기서 여기로 가까워요 그죠? 네 저쪽은 잘 보입니까? 고맙습니다 잘 보입니까?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뒤 여기는 잘 보입니까? 어디까지가 이제 이만 hilftuch hepsy 55명? 내가 55여 만이거든 아직 젊어요 아직까지 가봐야죠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 자, 오늘도 앞으로 20일 정도 남았습니다만 이 20일 올해, 2023년 아주 좋은 날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아주 조금, 또 내년을 기각하면서 아마 올해는 여러분과, 그래서 이렇게 해야죠. 아니, 이게 이제 낫지. 아직, 아직 2시간 남아서 2시간. 자, 오늘 방청해 주십시오. 제가 노래하는데 저는 기침이 나와서 좀 하기가 좀 어려울 때도 있을 때, 그것도 싹 좀 불러주십시오. 네, 감사합니다. 여기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시니까 제가 조금 노래가 느는 것 같습니다. 우리 당당 주치의가 오늘, 내일 공연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. 근데, 그 사람은 몰라서 그래요. 그 수습을 어떻게 감당하려고.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. 아주 불 아픕니다. 그래도 해야죠. 그래도 저기 뭐, 미국 또, 영국 또, 일본. 여러분, 곳에서 비행기 타고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. 사실 저 맨 뒤가 제일 멋있는 사람들이 있어요. 저거 마주 보는 사람들이라 남이 제일 좋아해요. 오늘, recursos, 보고 계신데. 자, 1층. 와~~ 한 번 해보실래요? 급해.. 빨리빨리가 아니야 Сейчас 1층 오케이 조금 약간 열리고 있어요 자 2층, 3층 박근혜! 약간 이거 아시죠? 박근혜! 제가 참 오랫동안 노래했죠? 70년대, 80년대, 90년대, 2000년대, 2010년대, 20년대 아! 아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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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야! 여기 있는 사람 지나가나기 전에 대랫동안 근데 여러분한테 이번 공연 뭐 듣고 싶어요? 그러면 여기저기 손으로 막 뭐라고 그랬는데 저는 아무도 안 들립니다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근데 문제는 아니 그 노래 들으러 왔는데 왜 그 노래 안 하냐 아 그걸 어떻게 하냐고 저 가끔씩 이렇게 보는 사람들한테 저 가끔씩 이렇게 보는 사람들한테 아 그 때 공연을 해 갔는데 뭐 아 킬리만자로 들으러 갔는데 아 그 노래 안 하더라고 섭섭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킬리만자로 역시도 안 합니다 제가 랩 파트리 있었어요 지난주 광주 공연에서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근데 지금 너무 이 감시가 와가지고 혀가 잘 안 돌아가 콧물도 나고 그래서 뭐 하려고 하지 뭐 뭐 하냐고 내일 할께요 내일 오늘도 옛날에 했던 노래인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